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KBS 이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뽑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쪽 추천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제1야당 쪽 사람을 거부하는 이거 생각해보면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통합을 이뤄내서 총선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단장 이연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KBS의 자유한국당에서 주차단 목세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초로 추천을 부결했던 장본이 또 저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에 관하여 어떻게 돼 있냐면 방송이 정말 중요한 건 방송의 독립, 공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방송의 자유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KBS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의 의사결정기구인데 지금 각 분야를 대표하는 11명으로 해서 지금 이사장 포함해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간에는 사실은 방송하면 항상 나오는 게 편파방송 문제였잖아요. 물론 KBS 같은 경우는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주로 나오는 게 편파방송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하고 야당 사이의 어떤 의석분포에 따라서 야당 추천, 여당 추천 그래서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 우리 해서 1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왔어요. 사실은 그냥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송의 어떤 그런 독립성과 공공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입법 정신을 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KBS 이사 중에 야당 인사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총선에 나가시는 바람에 보궐인 의원이 생겼고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후보로 추천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된 이유는 세월호 특조위에서 부위원장을 하면서 사퇴를 했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해서 해임된 장본인이다. 그래서 부적격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아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사실 KBS 이사랑 별 관계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방송법에는 KBS 이사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어요. 정당 소속이거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캠프 뭐 이런 데에 관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임용이 안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저는 결격사유가 없거든요. 일단 KBS 입장에서는 또는 방통위 입장에서는 세월호에 본인들이 얘기하는 진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KBS 이사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지금 저도 세월호 관련해서 고발도 당했고 그게 이제 아예 각하됐어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아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아예 또 한 번 고발이 있었고 두 번째 고발은 아예 입건도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이제 제3기 특조위에서 고발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저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요.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 이제 현재 여당 측 인사들은 이제 이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책임은 100% 정부가 책임이다. 청해진 회원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 특조위에서 모든 사안들을 그렇게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까지 됐죠. 지금 재판까지 지금 받고 있지만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 조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요직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방해받았던 사람. 그러네요.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무조건 이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그런 인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단정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아닌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법률구조공간 이사장 할 때는 역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임명이 됐다고 해서 아마도 이제 환경부의 블랙이스트하고 좀 비슷해요. 그 이제 그 사퇴 요구하고 거부하면 감사하고 감사의에서 이제 그 이제 본인이 섭쇼 속에 나가게 하는 그런 구도가 보통이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노조가 있었어요. 강성노조. 강성노조 쪽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하는 그런 직책을 달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지부장, 지소장 같은 그런 법률사무소의 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건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게 아마 현정권하고 관련해서 이제 하명 수사라고 보통 우리가 울산시장 선거게임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명 파업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명 파업이요? 하명 파업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기저기에서 이제 사표 써라라고 했고 실제로 파업이 일어났었고요. 사상 초유의 파업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파업 끝에 제가 이제 그 이 사퇴를 거부했더니 이제 감사가 나왔고 감사에서 얼토당토 아직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해임이 됐는데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회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서도 결국은 파업 때문에 이현 변호사가 그 전임 이사장이 이제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럼요. 더더욱더 이상한 건 말이죠. 제가 이제 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된 이후에 변호사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직하다가. 그러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에 입에 되고 그게 이제 징계에 의해서 해임되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못해요.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제 소위 아마 민변적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지방 변호사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왜 문제냐. 그 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목적화에서 그렇게 한 거 너무나도 잘하는 일인데 라고 하여서 그때 그 등록을 받아줬고 대한변협회에서도 받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걔가 이제 법무법인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무법인 소속으로 들어가려면 법무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가공증인이거든요. 법무법인은. 인가공증인 하려면 역시 개인 이름으로 그 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저를 해임했던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바로 그런 공증인, 법무법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공증인 인가하는 거. 인가를 해줬어요. 참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껄끄러운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결격사회라고 하는 거는 한털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주로 세월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추천 부결이 된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월간조선의 이동욱 기자님을 또 이제 추천을 했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 아시듯이 아주 탐사 기자이시잖아요. 저도 그분한테 배우는 것도 꽤 있거든요. 세월호 특징이 있을 때도 배우기도 하고 이제 5.18 광주와 헬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분한테도 이리저리 자문도 배우고 자문한 내용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도 5.18 문제에 대하여 광주 사퇴라고 했다고. 그렇죠? 아 참. 그러니까요. 사실 사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시각이 아니라 가해자로 몰려있는 시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이제 악담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저에 관해서 최월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님에 관련해서는 5.18 광주 문제로 해가지고 결국은 KBS 이사에 대해서를 부결시킨 거예요. 아 참.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거예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사법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검찰까지 포함해서 특히 이제 검찰은 적폐수사로 내몰었죠.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이제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특정 단체에 있는 인원들을 거기다가 민변 뭐 이런 인원들을 이제 대법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깔았죠. 그런 식으로 사법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 또 한 게가 뭐냐면 바로 공용방송 이제 뭐 강기영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내쫓고 고용주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내쫓고 하는 식으로 그런 KBS MBC에 대한 방송 장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제 KBS 이사의 해로 들어와서 아마 제가 좀 무서운가 봐요. 아마 그 본인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이제 바로 그런 식의 어떤 인물이 들어오는 거를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언론은 장악이 됐어요. 장악한 언론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 정부하고 뗄 수 없는 문제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해서 집권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말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한테도 지금 연루되고 있다. 지금 아무 말 안 하는 건 묵직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정권이 이번 총선에 뭐 하겠어요. 그렇죠. 언론을 동원해서 특히 방송을 동원해서 이번에 선거 부정을 핵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지금 그야말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투사형 인물이 들어오는 거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성향에 맞는 여당 성향에 맞는 그런 인사를 야당에서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독재적 발상도 이런 발상은 없는 것이죠. 정말 아니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래적인 방향 좀 제시해 주시죠. 그게 지금 사실은요.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공소장 비공개하면서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정말 말받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검찰에 있어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공수처까지 포함해서 결국 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말아먹겠다는 거예요. 은폐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지금 무슨 자신감에서 저러느냐 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파가 분열되고 통합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혁신과 통합 거기에 지금 법률단장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모태가 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자연속회의 시대연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한변에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분열된 우리 자유민주세력을 단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혁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사건으로 이 재결과 관련된 사건으로 다시 한번 다지고 있습니다. 정말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통합작업 통합신당이 어쨌든 생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또 나름의 이제 신의한수에서의 어떤 특종이랄까 말씀해 주시죠. 지금 통합신당이 이번주 2월 16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지금 창당 처럼 출범합니다. 조금 하루이틀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명을 놓고 지금 통합신당이라는 거 대통합신당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한국당 또 있고요. 몇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대통합신당으로 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좀 가치를 좀 담은 그런 거 여쭤면 되겠다는 제 생각이고 저도 그 작명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통합신당이 어떤 통합신당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통합 또는 자유한국당에 의한 공천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야말로 자유민주세력이 다 통합된 그런 그릇이 되는 통합의 정당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유민주세력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이제 그야말로 이 물갈이 개혁공천 을 하는 공천이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서로 나름대로의 결기를 보이다 보니 약간의 충돌은 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접점을 찾아갈 겁니다. 통합신당에서 공천하는 이제 그 이 자유우파의 그 인물이 그야말로 문재인 이 정권을 심판하고 또 이제 견제하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후보 단일화잖아요. 후보 단일화 부분은 지금 이제 현재 그 여기 통합신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그 다음에 전진당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계열에 있는 위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장기표 대표님의 이제 그 국민의설이 네. 국민의설이 거의 이제 그 세력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또 빠졌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김문수 여기 자유통일당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다 한 그룹으로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통합신당으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 안 된다면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 그니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거는 기필코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절박한 심정들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제 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는 고르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신의 한 수 쪽에서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분열이 되고 이게 난립이 됐고 표가 분산되게 생겼다고 하면 아니 이제 우리의 자유오파 후보는 이분입니다. 뭐 몇 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게. 저희가 간별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 그 부분을 이제 여기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단체 쪽에서 이번에 통합신당을 뿌려나가는 데서 이제 최고의 방법으로 까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총선 승리의 문제 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후에 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정권을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통합신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정말 오만하고 정말 그야말로 이 무도하고 무법적인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은 이 정치 땅의 정치의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바로 노무현 정권의 인물들이 폐족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폐족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대통합을 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 아니 끌어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현 변호사님이 열심히 뛰고 있는 대통합 작업에도 많은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자유한국당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유통일당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선거연대 통합작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이 신의 한 수도 같이 가려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추천은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 꽉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천 버튼도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